준비위원회 박경호, 끼르기즈스탄 고통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날들의 점에서 오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을 동포들 속에 널리 선전하고 길이 빛내기 위해서 보고회, 영화감상회, 좌담회,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의 명절의 점에서 라오스인민혁명정년동맹조합위원회 일꾼들이 1월 29일 라오스조선청년신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라오스인민혁명정년동맹조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맹일꾼들은 센터에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영상에 밤없는 경모의정을 담아 꽃바구니를 증정했습니다. 석상에서 위원장은 2월의 명절을 맞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조합위원회 일꾼들과 전체 조선청년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센터가 라오스 청년사업에 이바지하기라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이 다가오는 요즘 온나라 전체인민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이 역사적 뿌리이고 대를 여전히 피줄기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의 업생에서 기승한 미천을 됩니다. 경리하는 장군께서는 일찍에 수령이 개척한 혁명의 업을 계승 완성하는 데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문제가 가진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보천부를 비롯한 양강도 일대의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 행군대를 조직하시고 백두산엘의 첫 답사길을 개척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계승발전시켜 나갈 혁명전통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장관 항일혁명투쟁식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게 한 투쟁을 혁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주체 63, 1974년 3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익대식으로 라는 혁명증보를 제시하시고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여러가지 처치들도 지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에 연구실을 통한 혁명전통 학습체계를 세워주시고 연구실 운영체계와 방법을 새롭게 합리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를 심도있게 보여줄 수 있는 해상계, 항일무장투쟁식이 경험자료들을 수많이 출판하도록 하셨으며 혁명전통을 조직하려한 혁명영화와 소설, 노래들을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손군혁명 용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조체의 89, 2000년 3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찾으시오. 혁명전적지들이 우리 혁명의 기중한 재보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총선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툰툰히 무장시키는 중요한 고점이라고 하시면서 전적지 관리운영과 굴을 통한 계양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보다도 웅장하게 훌륭하게 꾸려지고 있는 백두산지구 건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억묵호수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사업에 얼마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에 여기에 조선혁명박례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련님께서 이루가시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주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혁명의 만년 처석으로 기중한 재보로 간직하고 끝까지 빛내어갈 굳은 교리에 가슴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백두산 선군총련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백두산 선군총련 돌욕대 평안북도 유단에서 물길굴 확장 및 콘크리트 피복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유단에서는 물길굴 확장 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압축기준에 대한 점검 부호수를 짜고 들어 진행해서 만가동을 보장하는 한편 물길굴 콘크리트 피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메터의 구간에 대한 물길굴 콘크리트 피복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끝낸 이들은 지금 물길굴을 만년되게 창조물로 완성하기 위해 갱피복에 피리한 모룡철군 조립을 시공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강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원비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할 때에 대한 새 공동사설을 높이받들고 올해 첫달 통나무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이원한 임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폭나무 생산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소의 일꾼들은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생산자 대중 속에 휩이 새겨주고 권린 문제를 제때 풀어주어 모든 산판들에서 생산적 악량이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과 연유를 비롯한 부족되는 자재들이 적지 않은 조건에서도 이들은 생산조직과 재비를 짜고들어 나무배기에서 계속 효신적 성과를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박천 작업소의 일권들과 생산자들은 효율 높은 나무배기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성과를 훨씬 높여가고 있으며 굴송 청년 작업소와 박천 작업소를 비롯한 사업소의 모든 산판들에서도 나무배기와 끌어내기 위해서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해적이고 있습니다. 삼신탄광 8월 7일 경계소 3대 혁명 불구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사상교양 사업이 가지는 우위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것 행위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 용도 업적을 전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직관몰들을 잘 갖춰놓고 그를 통한 효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모두가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해 잘 알고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대소리들에 대한 점검보수 사업을 짜고 들고 새로운 기술혁신 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맡겨진 석탄생산 계획을 언제나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갱내에서는 문화후생시설들을 새색의 요구에 맞게 잘 뿌려놓고 군중문화 사업을 정상적으로 벌려 언제나 혁명적 정수와 낭만이 차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얼마 전에 3대 혁명 기술의 용리를 지닌 이들은 올해 공동사수를 높이받들고 석탄생산에서 일대 악량을 일으킴으로써 경의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 구원설 부상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에 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런 2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모란봉구역 김일송화 김종일화 원실에서 불멸의 꽃 김종일화 가꾸기를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김종일화 조원시 애들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곳 원실의 일꾼들과 관리공들은 올해에도 태양의 꽃 김종일화를 활짝 피워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평양시에서 진행될 김종일화 조원시의 내노킵에 꽃 가꾸기에 온갖 열정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곳 관리공들은 김종일화의 생육조건이 맞듯 빛 조절과 공기가리 온 습도를 과학기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꽃송이들이 크고 아름답게 피도록 역량관리도 책임적으로 자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정 일리에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오려있는 불멸의 꽃 김종일화를 더욱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쳐가고 있는 이들의 노력에 의해 지금 이곳 원실에서는 수백쌍의 김종일화가 붉게붉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민족통신에 의하면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채택된 온결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해서 1월 2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온 민족이 일심 단결하여 올해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함께 당국이 참가하는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을 6.15 공동선언 발표일에 처음에서 송대위 개최할 때 대한 공화국의 제의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번 통일대축전에 더 많은 단체가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준식 본민연 유럽지역본부의장 최근 남조선에서 박종이 파시오 독재 시기에 조작되었던 동부 베를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 1월 28일 미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민족통신에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낱낱이 밝혀진 동부 베를린 사건의 진상은 최대의 악법인 보안법을 철폐시키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사적 과제임을 역사의 교훈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